안녕하세요. 이마트 초편바이어 김효수라고 합니다. 이마트 고객님들께 민초단 매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요. 메인에 진열된 걸 엔텔이라고 하는데 두 개 정도 사이즈로 행사를... 화이트데이 행사에 민초단 매대를 만들게 됐습니다. 초코 쿠키가 있고요. 쿠키 앤 크림이 들어가 있는 민트향 초콜릿이 덧붙여져 있어요. 위에가 민트 맛이 좀 세긴 한데 밑에 초코랑 같이 드시면 상쾌한 단맛? 촉촉한 민트칩 쿠키랑 민초볼, 그리고 다이제볼, 그 다음에 ABC 초코 쿠키랑 택배 얼초 보송 만들기가, 그 다음에 가장 센 건 엔디스 초콜릿 2종과 허쉬 쿠키의 민트향 민트 맛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코랑 조합된 새로운 맛의 세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한 번 만들면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소신자분들도 많이 즐기실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방문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